로블록스를 아십니까? 2021년 4월 미국 현지에서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구요. 여러분이 이 로블록스에 투자하시게 되면 몇 년 안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유를 이 영상을 통해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또한 라리맘 나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구요. 탈모비타민 참 좋은 제품입니다. 주문 즉시 당일 출고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만납시다. 바로 출발합니다. 렛츠고! 미국 주식장에서 놀자 미주놀입니다. 저희가 될 수 있으면 한 주에 한 종목씩 엄선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오늘 바로 로블록스라는 기업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지난 3월 10일 거의 한 달 조금 안됐죠. IPO 직상장 한 기업입니다. 직상장 팔란티어처럼. 제가 로블록스 이 기업을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며칠 전에 미국 현지에 사시는 분들 아시죠? 랄프 마켓. 동네마다 한 군데씩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마켓인데 랄프 마켓을 가보면 수많은 기업들의 상품 카드를 팔아요. 상품권을. 특별히 잘 팔리는 상품권들은 캐셔 가판대에 몇 개를 딱 놓거든요. 물론 1위가 아마존이죠. 근데 바로 그 아마존 옆에 이 로블록스 상품권 카드가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부터 요즘 같은 시대는 우리 피터 린치의 투자법이 가장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실생활에서 미국 주식 투자를 하시길 원하시면 미국 현지 실생활에서 가장 사람들이 가깝게 찾는 가깝게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업의 종목을 주목하라. 바로 그 로블록스입니다.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달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 상장했을 때 저희가 이 종목이 상장되기 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죠. 작년 12월부터 계속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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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다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에 상장을 했었는데 바로 소개시켜 드리지 않은 이유는 IPO 상장된 종목들 작년부터 시작해서 미국 주식시장의 IPO 상장된 종목들은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이 굉장히 버블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대표적인 종목이 얼마 전에 상장한 쿠팡을 봐도 당일 상장했던 그 가격 대비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저희가 정찰병 두 마리를 띄웠더니 지금 마이너스 20% 넘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일부 분들이 이 종목이 선정되면 무조건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IPO 상장된 종목은 그렇게 들어가시면 큰일 나고요. 제가 이따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단은 상장된 이후에 종목의 지지선이 확인이 되었고 이쯤 됐을 때는 이제 들어가도 좋겠다라는 판단하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블록스라는 회사가 어떠한 회사인지 먼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보시다시피 로블록스는 2004년도에 창립이 되었고요. 여기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직원 수가 현재로는 960명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직원 수는 로블록스의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로블록스의 크리에이터들 그러니까 로블록스라는 큰 플랫폼에 실제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 상황을 감안했어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부터 2018년부터 내년까지의 레비뉴 그래프를 보면 참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쵸? 거의 해마다 약 더블, 두 배에 가까운 성장들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earning estimate을 보게 되면 여전히 고성장의 모습들을 미국 현지 전문가들은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성장성이 높은 메타버스의 선두주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메타버스라는 말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메타버스란 메타라는 단어와 버스, 유니버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즉 가상과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라는 의미하고 세계와 우주의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라는 말의 합성어로 메타버스, 가상세계, 가상현실, 요즘 VR, 가상증강현실이란 말 참 많이 쓰잖아요.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포켓몬, 포켓몬을 잡으러 동네에 다니는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개발한 VR, 최근에는 페이스북에서 만든 오큘러스, 캐스트 넘버2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인기인데 이게 다 메타버스에 근거한 가상현실 게임기거든요. 근데 로블러스의 이 게임 자체가 바로 메타버스의 선두주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미국 현지에서는 국민학교, 중학교 아이들은 다 이 어카운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통계를 짜서 보니까 월 평균 1억 6천만 명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게임 플랫폼이라고 그러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180여 개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메타버스의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요. 특별히 메타버스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아직 중국 시장에는 진출하지 않았거든요. 랭기지 자체가 두 가지 언어로 해서 텐센트와 이미 기술 제휴를 해가지고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이제 중국 시장을 진출하고자 하는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고요. 2020년에 매출 성장은 약 80%가 예상이 되면서 또 최근에는 공홈을 들어와 보니까 라이브 콘서트 등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끊임없이 확대하고 있는 모습 인명 정말 Z세대, V세대의 플랫폼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노블록스를 통해서 게임을 시작한다. 이거는 이제 노블록스 CO도 얘기한 말이거든요. 노블록스를 시작해서 마인크래프트를 거쳐가지고 포트나이트로 가서 포트나이트는 BTS가 발표를 했잖아요. 콜 오브 튜티까지로 연결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게임을 시작하는 미국 어린이들은 다 이 노블록스로 시작한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평균 어린아이들이 미국의 아이들이 노블록스에서 시간을 보내는 평균 시간이 하루에 두 시간이랍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유튜브들이 유튜브가 평균 사람들이 유튜브에 시간을 보내는 게 하루에 한 시간이 안되거든요. 평균치가 54분인데 지금 노블록스는 거의 두 시간입니다. 한때 이제 유튜브의 아이템 중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은 대박이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른들은 뭐 시간이 없고 또 성격도 급하니까 광고 같은 걸 이렇게 스키스키스키 많이 하는데 어린이들은 유튜브를 틀면 광고는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냥 하염없이 보기 때문에 그게 다 그대로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노블록스 같은 경우가 바로 아이들에게 그런 게임 생태계를 주는데요. 아마 미국 현지에서 자녀를 둔 분들 가운데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다 고개를 끄떡끄떡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노블록스 카드를 다 사주는 경험들이 있고 지금도 아마 여러분의 지출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그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미국 현지에서의 예상치는 5년 안에 약 3배에서 4배 정도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블록스라는 게임이 일반 게임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유튜브의 플랫폼을 그대로 카피한 거다 보시면 돼요. 유튜브는 구글에서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실제 구글에서 컨텐츠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쵸? 저희 같은 크리에이터들이 끊임없이 만들면서 어찌 보면 저희 같은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를 성장하게 만드는 동력이고 서로 윈윈하게 하는 것처럼 노블록스는 이런 게임의 생태계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요. 수많은 게임 개발자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크리에이터라고 그러죠. 서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 현재 노블록스의 게임 개발자 수가 800만 명을 넘고 있고요. 노블록스 측에서 밝힌 거거든요. 현재 노블록스의 게임 숫자만도 2000만 개가 된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2008년 이후 사용시간이 약 300억 시간 이상이 되고요. 개발자들의 수입이 3억 3천만 달러 3억 2천 9백만 달러 엄청난 엄청난 속도로 보여주고 있는 이 노블록스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어차피 아이들에게 게임을 못하게 막을 수 없다고 한다면 요즘 아이들이 게임을 왜 하는지 아세요? 혹시 저희 둘째 녀석도 지금 게임 산매경에 빠져 있는데 게임을 게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게임 속에서 친구들을 만납니다. 네트워크이죠. 학교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집에 와서 게임을 하면서 그 게임에서 함께 만나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생태계라고 그러죠. 아이들의 생태계, 놀이문화, 놀이의 환경, 삶의 환경이 그대로 게임 속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 요즘 노블록스를 비롯한 게임사들의 무서운 점이죠. 노블록스가 상장되고 난 이후에 우리 돈나모니 캐시, 아크 쪽에서 무섭게 사들였어요. 노블록스 주식을.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좀 보면 아 저건 아닌데 왜냐하면 여러분 상장된 주식은 버블이 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미국 현지에서의 IPO 상장된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거품이 꺼지고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는 뭐 작년에 에어비앤비도 그랬고요. 도월데시도 그랬고요. 노블록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첫날 윗고리가 길게 달리면서 올라갔고 하지만 둘째 날, 셋째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렇죠. 은봉이 달리면서 또 내려오기도 했고 굉장히 업앤다운이 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제는 보면 노블록스가 현재 오늘 기준으로는 71불 32센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노블록스는 이제 지지선, 다른 건 몰라도 바닥 지지선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65불입니다. 65불. 65불의 지지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조정 받을 때마다 노블록스를 우리가 여러분의 포토폴리오로 담아간다고 한다면 성장 잠재력이 엄청난 노블록스 분명 여러분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정말 성장성 높은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생각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드렸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미주놀의 좋아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자 노블록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 수 있도록 공식 홈페이지 저희가 주소 링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화이팅! 하루 올랐던 테슬라는 그 다음날 다 토해내고 하루 올랐던 팔란티어는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고 포토폴리오를 조정하라는 말은 들었지만 너무 올라버린 가치주에 선뜻 올라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혹시 여러분 이런 고민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4월 10일 토요일에 4월 이후에 라리맘닷컴에서 제품을 주문하신 분들 단톡방으로 초대되면서 그분들과 함께하는 원포인트레스 시간 원포인트레스 시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때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참 좋은 종목들과 종목군들을 함께 추천받고 행복한 미소를 지울 수 있게끔 리지널 팀장이 약속드립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Let's go!